안녕하세요 아시아프입니다. 브랑코와 앞쪽과 뒤쪽까지 싹 다 이쁘게 작업을 한 브랑코가 되겠습니다. LE 작업은 저희가 알치랍에서 따로 큰 노하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지 못지않은 기술력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LE 작업하고 난 다음에 세팅까지 여기 했는데 조종기 쪽 보시면 라크랄링 이런 것들이 다 되게끔 나오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서버 세팅과 서버 세팅 보시면 여기 색깔이 파란색으로 메탈로 되어 있고요. 히트싱크도 메탈로 되어 있는 히트싱크에 펜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석 바디 마운트가 있고요. 자석 바디 마운트를 어떻게 해놓으면 여기다 올려줄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를 딱 잡고 여기로 올려서 이렇게 딱 씌우면 쫙 하고 붙는 그런 다섯 바디만 써야 되겠습니다. 세차다 보니까 세차다 보니까 세차다 보니까 아직 땅바닥에 놓지 않고 타이어가 아주 깨끗하고요. 작업할 때 아주 정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힐차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호텡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 되고요. 지상거도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안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이쁘게 다 되겠죠. 옵션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옵션 잠깐 보여주려고 여러분들 동상에 찍는 거예요. 잠깐만요. 옵션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 봅시다. 실차에 대한 내용에 실차에 대한 내용에 옵션이 빠지면 또 섭하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메탈 옵션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메탈 옵션 서버 쪽에 보시면 서버 황동 마운트라든가 메탈 허브 그다음에 각종 옵션 쇼크과 윈찌드 그다음에 하브 스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쪽 뒷쪽도 다 스키도 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것들 자 프론트 시어브 강화 유니버셜 요거 이게 지금 메탈 커버인데요. 커버가 여기 빨간색인데 여기 은색으로 됐잖아요. 은색이 메탈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중심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메탈로 되어 있는 메탈 커버 811 8 12047 18 12047 이거 한번 해주면 좋겠고요. 나머지 옵션들이 되게 솔직히 되게 많아요. 아시아프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요즘 팔은 거기에서 좀 핫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차가 팔리면서 차 파는 수량보다 메타 옵션들이 좀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인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옆에 있는 가드 가드 가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가드 자, 자석이 딱 붙어가지고 소리가 났네요. 완전 딱 달라붙었네요. 자석 위로 안쪽에 안 보이네. 프레임 때문에 여기 뭐냐 그 안쪽에 이게 딱 들어갈 때 안에 흙바지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때 못하기 때문에 안에는 못 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옵션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 이런 옵션 말고도 드레스업 이렇게 예쁘게 하는 삽자루라든가 나머지 이런 스케이트보드 이런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물병 콜라병 소화기 윈치고리 윈치링 소화기도 많고 노즈 터보부스터도 있고 콜라병 환타병 별의별기 다 있죠. 그다음에 이거 와이드너도 많이 하십니다. 와이드너 와이드너도 이거 되게 많이 하세요. 20mm 와이드너 그다음에 볼렌트 볼드메탈로도 많이 하시고 이런 옵션들이 솔직히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옵션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그런 날씨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두퍼놓으면 이쁘죠. 이렇게 해서 출고가 되는 제품입니다. 우리 회의님 차가 솔직히 여러 대 있으신데요. 또 이거 또 브랑코만큼 또 이쁘게 또 세팅을 한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이쁘게 브랑코도 이쁘게 한번 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가 공정에 떠있기 때문에 다리가 밖에서 내려 보이는데요. 아 내려 보이는데요.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요. 올리면 또 지상고도 올라오면 더 이쁘죠. 보시면 이렇게 딱 됩니다. 실제 차 보다 진짜 더 경교하고 이쁜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휠 또한 또 멋있네요. 브랑코 브랑코를 구매하신 분한테는 배터리를 드리고 있으니깐요. 배터리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히즈잉크 그다음에 서버 메탈 된 거 이런 것들 다 드리고 있으니깐요. 알씨랩에서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많이 드리는 알씨랩. 자 여기 껍질까지 싹 벗기면 다 깨끗하죠. 자 계속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앞에도 딱 딱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알씨랩였습니다. 오케이. 없는건 누르세요. 짜잔. 드렉사스 스키아르 슈퍼 브랑코였습니다. 오케이. 브랑코 짜잔.